세상의 대로라는 백만가지 상품들을 백만 명이 만나는 그날까지 쇼핑백! 아니, 왜 얼굴을 먼저 들이밀고 그걸 해? 아, 창피하다. 홈쇼핑하러 온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래서 나 지금 약간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약간... 이게 뭐예요? 와, 쇼핑백이야 이거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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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짠! 짜라잔! 짜라잔! 짠! 야, 이거 닭강정이다! 토토미 닭강정! 고기는 닭강정을 100초동안 한 두껑으로 지는 거예요. 뭐야 이거! 먹어 봤어. 아,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? 야, 이거 맛있어? 맛있어? 자, 여러분들께 이 닭에 바지같이. 꿀이 발라져 있어요. 뭘 알려줘야, 그걸 할 거 아니야! 뭘 알려줘야! 100% 다 팔아야 되는 거야, 우리가. 이거를... 뭐 쌀? 뭐야? 원추 쌀 토토미. 쌀, 쌀. 쌀맛나, 쌀마? 응, 쌀맛나.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우리 쌀로 만들고 찌뿌라인 닭강정. 응! 이거 쌀 닭강정,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바삭바삭하다는 거 이거 진짜 진심인 거 같아. 100%! 꿀 바른 거 같이. 미사추 입술 위에 맛동산, 매운 맛동산만. 매운 맛동산? 어, 그러게. 맛동산 먹고 신나는 파티. 응, 그래서 이게 한 마리 반이야. 이게 양이 더 많다. 지금 시간 되게 빨리, 어, 답답해 진짜. 만칠천 원. 이거 만칠천 원! 이거 만칠천 원! 여러분, 이제 만칠천 원에 만칠천 원! 한 마리 반을 드립니다. 굉장히 건강한 닭강정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받아가야 되냐면 아니? 자막으로 알려면 이쪽 주소로 들어주시면 택배 가능, 택배 가능 전화 가능. 아 택배 가능 써도 있어. 택배가 가능하라. 0337629285 택배 전화하시면 택배 가능. 한 마리 반, 넘겨 넘겨. 자, 여러분들한테 한 마리 반을 드리는데 넘을 줄 면. 한 마리 반을 드리는데 만칠천 원에 구성이 되어 있구요. 자, 그리고 우리 쌀, 원초 쌀, 포토미 쌀로 만든 정말 맛있는 닭강정을 여러분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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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들어있는 이거 건고추거든요. 건고추 함께 매운 맛이고 이게 안 매운 맛 순한 맛. 맥주 안주, 아이들 간식 요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, 여러분. 매운 거 못 드신 여성분들도 굉장히 잘 드실 수 있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추 들어간 매운 맛을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저희와 함께 .